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의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의 여정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11번째까지 시간을 통하여서 첫 번째, 네오 쫓김의 광야, 가인의 광야, 기다림의 광야, 아브라함의 광야 아브라함과 연결된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하갈의 광야, 버려진 광야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야곱에게 연결되는 자녀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죠 물론 우리는 야곱에게도 깊은 광야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야곱의 말씀까지도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도 광야 없이는 통과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도 그 사람은 광야에 있었고 이 사람은 광야가 없었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꽃길만 지나게 하소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며 오늘은 그 중에 이제는 네 번째 광야 바로 요셉의 광야 오늘은 네 번으로 통해서 요셉의 광야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셉의 광야는 어떤 광야냐 바로 침묵의 광야입니다 네오 쫓김의 광야, 기다림의 광야, 버려짐의 광야 그리고 침묵의 광야 자 첫 번째 주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바레 집에서 노예를 하다가 억울한 능명을 쓰고 감옥으로 갇혔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있던 것은 도단이었습니다 도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이즈리엘 평화의 체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광야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말씀합니다 의도적이죠 이 광야라는 단어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은 이미 광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는 거예요 기복적인 눈으로는 광야라는 단어는 안 보여요 꽃길만 보이는 거예요 만사 형통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성공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은 내가 광야에 있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꽃길에 있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데 보세요 우리가 다 내 힘으로 살고 꽃길만 있고 신수성가가 아니라 자수성가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내가 광야에 있음이 전제로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광야에서는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친구가 적으로 변하고 원수로 바뀌고 강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갈의 애통암만이 울어야 하는 것이 광야구나 이거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광야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광야는 지리적 용어가 아니라 상징적인 구속사적인 용어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요소비의 구덩이에 던져짐으로 인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광야 구덩이라고 의도적으로 광야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광야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광야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경험하신 것이죠 성경은 광야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가 바로 따바르 하나님 말씀과 동일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다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오스 북쪽인데 나지막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비교적 기름진 곳인데 곳이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이에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빈들에서 빈들로 옮겨진 헬라오는 에레모스인데 광야예요 에레모스가 오병의 기적이 광야에서 행해진 거예요 지리적으로 광야가 아닌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얼핏 보면 다 광야 같죠 그렇지만 이것이 약간의 평원이 있는 곳인데 왜 광야라고 했을까? 오병의 기적은 광야에서의 만나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예 그 광야에서 만나가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떡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 광야가 바로 뭐죠? 예수님의 광야의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성만찬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거잖아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에 대해 설교하신다 이는 사건을 이룬 독자들이 오병의 기적을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났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읽어야지만 바로 이 광야의 만나가 오병의의 만나이고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샘이 거의 없다 집안이 안반층으로 이루어져 비가 와도 물이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땅에 스며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파여 있는데 요습이 던져준 웅덩이는 바로 그런 웅덩이였다 천만다행에도 요습이 던져준 웅덩이에는 물이 없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웅덩이는 겨울에 비가 오면 가득 차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다 오면 물을 거의 다 비게 되어 있는데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때는 한여름을 지나 가을로 가는 길목이었을 것이다 만일 이 일이 봄이나 초여름에 발생했다면 요셉은 웅덩이에 던져지자마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을 것이다 자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그러니까 웅덩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를 보는 또 다른 눈인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듯이 그 광야는 죽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위한 재료가 되는 것이 광야구나 첫 번째 광야는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집어넣었던 광야이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구덩이는 보디발의 집입니다 겉으로 올 때는 너무도 편한 집이었는데 보십시오 요셉은 10년 넘게 종사를 해왔죠 노예나 다름없었죠 이 노예의 집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광야가 되는 것은 여기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자신의 힘으로는 노예의 심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게 된다 자 그런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인정받으며 살고 있는 광야가 편해졌어요 인정받고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주인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매일 매번 거절하죠 이에 앙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라고 했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이 일로 다시 감옥이라고 하는 웅덩이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은 당장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죽였는가? 아니다 살려주었다 왜 그랬죠? 라비들의 설명이 보면 이 아내가 보여주는 옷을 살펴본 보디발이 아내가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의 뒤에가 찢겼기 때문에 앞에가 찢겨진 것이 아니라 말대로라면 요셉의 옷이 앞에서 찢어져야 했는데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으면 자기가 요셉의 앞을 찢어야 했는데 뒤에가 찢어져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요셉을 이 여자가 자기 아내가 붙잡다고 붙잡다고 옷이 벗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집안 망신의 자기 체면도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묻어두기로 하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마무리한 것이다 저도 이건 옛날이지만 영화 하나 본 것이 늘 생각이 나고 스스로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웃어요 그 아내가 영화이지만 보디발한테 왜 요셉을 살려주냐고 했더니 보디발이 앙큼한 것 그러면서 네가 너를 알렸다 딱 한마디 하니까 그 보디발이 아내가 깨갱하면서 영화였지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요셉을 또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인식해야 돼요 광야는 죽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꽃길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그 광야에서 살 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광야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때보다 더 깊어진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계속 전제로 가져야 합니다 그는 더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다 감옥까지 갔잖아요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어떤 곳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꿈 해몽해 준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어였습니다 이 옥이 히브리 말은 볼이라는 단어인데 구덩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word pray, word of 어떤 단어로 사용하는 어떤 음률적인 뜻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음경을 쪼개는 자, 자르는 자 혹은 사생자, 창기 이런 단어들은 바로 이런 단어들인 거예요 우리가 번역된 걸로 보면 금방 감이 안 오지만 옥이 광야인 것처럼 오병열을 광야에서 하신 것처럼 이런 단어들은 바로 성경이 계속 한결같이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지목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맥락에서 내가 편한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맥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이 옥이란 말이가 구덩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구덩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대의 많은 감옥들이 실제로 구덩이었죠 예레미야 선자가 줬던 감옥도 구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재미있는 이 그림이 요셉의 생애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여기 이제 참 이 말씀 도단에서 이 도단에서 미대한 생활할 때 여기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가 이 상인길을 따라서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디바레 아내에게 이 긴 광야를 거쳤던 거예요 그러나 이때마다 깊은 광야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 구덩이 감옥에서 바로 신하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함으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광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세 번씩이나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마다 그를 꺼내주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말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 가난으로 잠시 돌아온 적이 있었다 유대인의 전생에 따르면 그때 요셉은 그가 던져진 구덩이를 지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요셉은 잠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구덩이에 가까이 가서 생각에 잠겼다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인가 바로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던져놓은 구덩이가 아닌가 밤마다 꿈속에서 그 구덩이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시달리던 그 구덩이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가 아닌가 그런데 요셉은 그 구덩이를 향해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 그 구덩이에 던져짐으로써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로의 다음 가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요셉의 구덩이 네, 그 요셉의 구덩이 주제가 뭐죠?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구덩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낭망한 일을 당해도 결코 낭망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다시 살릴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다른 모양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구덩이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독하고 외로운 구덩이지만 그 구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리수의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필연적인 코스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구덩이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구덩이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오히려 모든 것이 아파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구덩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한 날도 여러분 광양을 지나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구덩이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좀 되는 것 같으면 또 구덩이에 들어가야 됐고 또 절망했고 낙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깊이 만나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잘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는 구덩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구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덩이에 넣으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오늘도 한날 마무리하는 종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혹시 육체적인 관계적인 아픔 구덩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로 인도하여 주 없어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 깊은 수렁의 소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 없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날도 여러분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을ijk feu 광야를 지내며 광야를 지내며 광야 380 광야를 지내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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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당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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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